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인데요 어 연일 지금 미국시장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종목 상담 및 레슨 방송 하려고 하니까요 아 시간은 오늘 10시 30분 부터 입니다 지칠 때까지 하겠습니다 아 장이 좀 좋아야 될텐데 여러분들 아 답답하신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종목 상담과 그리고 궁금한 부분들 같이 짚어가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10시 반 부터 방송 오픈되면 입장하시고 채팅 남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죠 시간 되세요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.